자, 계속해서 신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소스 소장의 투자 포인트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입소스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2차전지 소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테슬라랑 닝더스 다이가 흔들려서 우리나라도 흔들릴 줄 알았더니 양극재 소재 업체들을 비롯해 음극재까지 지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서 지금 LNF가 시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양극재 소재는 계속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어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시장이 어려워도 2차전지는 살아있고 IPO회도 2차전지와 관련이 있어야 뭔가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보실 거예요. 네. 솔직히 2차전지 저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좀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못 봤고. 그래서 계속 오르길래 이거 그런데 저는 빨리 생각했거든요. 뭐를 빨리 생각했냐면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안 하던 것들. 그러니까 GM 포드 같은 양산차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독삼사들 비롯해서 명차들까지 다 전기자동차에 뛰어든다고 해서 저는 이게 테슬라가 언제까지 이 시장의 지휘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양극재 소재를 만드니까 어차피 다른 메이커가 하면 더 이득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를 그래서 처음부터 좀 계속 올리면서도 핑계일 수 있는데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할 때까지도 좀 계속 의문시기가 됐었고. 거품이다. 네. 거품이라고 했고. 저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2차전지 완성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지만 우리 사실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분사해서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소재 쪽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배터리 3, 4가 또 주가가 무너졌단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 신규 상장해서 평가할 어떤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계속 좀 의아했는데 이 양극재 소재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 에코프롬 LNF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오뚜기 수준으로 계속 살아나다 보니 이거 아예 그냥 뭐 저기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원래 알고는,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강한 거를 따라잡으면 아직도 2차전지는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게 확산과 수렴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산업이 트렌드를 주돌하고 크다 보면 그 시간이 확보가 되게 많이 돼요. 뭐냐 하면 밸류체인 상단부터 하단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와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모든 밸류체인이 다 돌 때까지 시간을 줘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그 어디까지 갔다 왔죠? 알톤스포츠라는 갑자기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오니까 이게 마치 약간 저는 몸으로 비유하고 심장 같아요.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의 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약간 에코프로벤, LNF가 쉬다가 저기 전기 자전거 폐배터리까지 갔다가 다시 본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게 이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하면서 10개월 선이나 20개월 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월봉의 지지선에서 딱 맞닿았을 때 딱 돌아오는 타이밍이 또 맞은 거죠. 그래서 그중에 저는 음극제에 관련된 물론 양극제를 좋아하시는 분은 에코프로벤, LNF, 포스코케미칼 이 3사를 공략하시면 되고 그중에 LNF가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코스모신 소재가 4대로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4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 그게 투수라고 치면 되겠죠. 그런데 오타니 선수처럼 160km를 던지는데 우리가 배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호흡이 좋으면 경기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투수가 포스. 오타니가 160km를 던졌는데 포수가 그 공을 제대로 못 받아서 패스트볼을 해서 실점을 하면 160km는 아무 스피드건에만 찍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래요. 하이 니켈로 가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출력이 높아지고 그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음극제에서 잘 받쳐줘야죠, 포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포수가 중요한데 보통 원래 흑연 소재로 이 음극제를 만들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여기 좀 원래 그걸로 돌아가서 배트맨도 비긴즈가 있듯이 대주전자 재료도 원래 그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게 실리콘 음극제로 뜨기 전까지는 그럼 대주전자 재료가 뭘 했는데 항상 기업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떴을까? 대주전자 재료가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에 뜨지? 그런데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막상 지금 들춰보는 건 요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주전자 재료의 캐시카우는 원래 지금 전도성 페이스트 이게 지금 아직도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도성 페이스트, 페이스트 이름만 들어도 약간 그 감이 뭔가 바르는 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잼처럼 이것도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건데 원래 전도성 페이스트 이거를 전력으로 하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디스플레이용 소재 업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LED 그 이전 시대에 요즘에는 LG는 아몰레드 삼성은 컴턴닷인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PDP라는 걸 썼었어요. 그때 PDP TV를 주로 보고 있었을 때 거기에 형광체 사업을 했어요. 형광체 사업. PDP에 바르는. 그런데 그게 PDP가 LCD로 전환이 되면서 PDP가 완전히 LCD에 밀려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PDP 형광체 사업도 대주전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접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LCD, LED 형광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 죽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하던 거는. 지금은 뭘로 전의가 됐냐면 자동차용. 우리가 2010, 그때 우리 자동차 지식 저도 요즘도 별로 없지만 지식 별로 없을 때 그런 퀴즈가 많이 나왔어요. 과연,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뒤에서 아침인데 불을 켜고 다닌다. 신경 써야 죽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달린 거예요. 바보 아니냐고. 요즘에는 바뀌어서 저기 주관에도 그걸 켜고 다니냐고 사고의 위험성이 줄은다고. 해외에서는 다 켜고 다니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그게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산되는 차는 그 전조등 옆에 다 주관 전조등이 달려 나와요. 주관에도 자동으로 시동만 키면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올려서 이제 문매를 맞은 거죠. 왜 아침에 저걸 켜고 다니냐고. 그런데 주관 전조등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LED 형광체인데 LED 형광체가 전장용으로 그렇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완전 죽지 않고 변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PDP형 형광체 사업을 하다가 LCD로 디스플레이가 전장되면서 LCD 형광체 사업을 하는데 LCD도 지금 이제 밀려서 새로운 TV들이, 디스플레이들이 나오니까 그게 LED 형광체 사업으로 저기로 갔어요. 자동차 전조등의 주관 전조등 쪽으로 갔고 그 주관 전조등이 앞에만 달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또 SL 같은 조명 업체들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 조명에 이런 LED 형광체가 쓰이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제 후미등에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계속 유지,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50%가 넘는 게 페이스트입니다. 아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판하고 부품 사이에다가 전자기기의 기판하고 부품 우리 기판 업체들 중에 심텍하고 대덕전자의 기판 위에다가 칩 같은 걸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소재인데 접착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기판하고 부품 사이에. 그래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칩 제품에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료 형태로 발라서 접착제 역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극을 통하게 하는 물질이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저기 효과를 받느냐. 중국의 5G 투자. 중국이 5G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올라가서 MLCC용 전극 페이스트가 호황을 보이면서 여기서 재미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MLCC의 대장이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하면 맨날 MLCC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모양으로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기능적으로는 전기를 모아놨다 뽑아주는 거니까 땜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MLCC가 MLCC용 전극 페이스트를 삼성전기가 원래 자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아웃소싱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그 대상을 대주전자 재료로 선택하면서 삼성전기향 MLCC용 전극 페이스트. 이 부분에서 또 대주전자료가 재미를 보면서 캐시카오 역할이 됐고 그리고 MLCC 부분에서 세계 1위는 일본의 무라타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보고서 보면 맨날 무라타만 나와요. 그런데 그 무라타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LED 형광체 쪽에서도 자동차 쪽이 커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무슨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통신이 중요해지면서 갑자기 MLCC가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해서 무라타가 새로운 시장에다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전장용 MLCC로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IT향이 무라타가 나간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는 삼성전기향이었기 때문에 그 재미를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향, IT향, MLCC용 전극 페이스트. 그다음에 중국 5G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MLCC 전극 페이스트. 이 두 개로 계속해서 재미를 보면서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과거라고, 과거와 현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대주전자 재료와 과거와 현재를 먹여 살리는 아이템이 예전에 PDP형 형광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장용 LED용 형광체로 진화가 돼서 살아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MLCC용 그리고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용 전극 페이스트. 이 부분이 가장 캐시카우다. 과거와 현재. 이제 여기서 미래의 어떤 비전이 굉장히 보인다면 대주전자 재료의 밸류 업그레이드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겠죠. 그렇겠죠.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주전자 재료가 일단은 지금까지 잘해온 사업은 말씀해주신 전도성 페이스트, 여러 분야에서 페이스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수익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2차전지 음극재 쪽으로 미래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밸류 업그레이드를 주식상에서 준 게 다 이 부분 때문에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줬는데 저는 밸류체인 상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소재업처도 힘들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 실리콘 음극재의 미래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왜 필요하냐. 아까 잠깐 초서두에 말을 했는데 흑연 음극재를 주로 썼는데 흑연 음극재보다 실리콘 음격재를 썼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했을 때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것이죠.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한 플레이어 자체가 딱 3명밖에 없답니다. 한, 중, 일.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한국의 대주전자재료. 딱 3개만 상용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론상 기존 흑연 음극재, 물론 흑연 음극재를 아예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하면 좋겠죠. 그렇게 장점이 많다면. 그런데 단점이 팽창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 대체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 조금씩 첨가하면서 흑연의 비중을 낮추는 그게 지금 일단 출발이고요. 그래서 이론상 기존 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 함량을 10% 혼합을 하면 배터리 효율이 30%에서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휘발유를 늦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효율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서 배터리 충전 시간을 감소한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흑연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질이어서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고 중국이 공급량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흑연을 안 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수급이 끊겨버리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탈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를 대체하지 않느냐. 실리콘 배터리가 충방전 과정에서 급격히 팽창을 하고 수축을 했다가 그러면서 손상이 돼버려서 수명이 빨리 단축이 돼요. 배터리 충전 시 예를 들어 흑연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썼을 경우에 4배가량이 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팽창이 돼서 불어나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어있는 거죠. 우리 1차 전지 쓸 때도 보면 불어있어서 터져버리지 않고 그거 괜히 계속 쓰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화재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의 함유량을 지금은 3%에서 5% 정도 가져가는. 아까 전에 함량을 10%로 올리면 배터리 효율이 30, 40% 증가하나 팽창돼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에서 배터리 회사에 납품하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가 함유량이 흑연에 비해 3%, 5% 정도 들어간 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차에 들어가면서 주각을 나타냈던 거는 2019년 최근에 포르쉐가 상장하면서 포르쉐 관련 재료도 사실 엮였죠.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게 대주전자재료라는 게 알려지면서 포르쉐, LG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료. 이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각형 배터리는 안 하고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형은 안 하고 원통형, 파우치형만 하고 있는데 원통형은 아시다시피 위에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의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는 아까 포르쉐의 타이칸에 들어가는데 이 파우치형 셀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처음으로 사용한 게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형과 각형은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파우치형은 물렁물렁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빈틈이 없고 자유롭게 변형된다는 건 좋으나 그게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딱딱하지가,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내구성이 취약해요. 그런데 아까 실리콘 음극재는 팽창될 우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난이도를 극복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 자신들의 파우치형 배터리에 접목을 시켜서 포르쉐의 타이칸에 납품을 했고 이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명차 업체 혹은 GM포드에도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리콘 함량은 3%에서 5%라고 했는데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LG에너지솔루션이 7%에서 최대 10%까지 늘릴 음극재 기술을 같이 개발 중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게 더 올라가겠죠. 충전 시간이 줄어들고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고 중국의 흑연 의존도가 더 낮춰질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새로운 캐시카우로 생각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분야로 생각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은 아직은 폭발의 위험 때문에 비중을 약간씩 아직은 소소하게 가져가고 있죠. 이걸 기술을 개발해서 점점 늘려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포르쉐 테마도 있었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긴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치에너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닝더사이 영어로는 CATL이죠. CATL이 지금 배터리 생산 능력이며 점유율이며 세계 1위인데 이 자료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중국 거를 빼면 맞아요. 중국 내수를 빼면 CATL을 제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국이 워낙 보조금으로 자기네 거에다가는 다 자기네 배터리 써버리니까 CATL이 그렇게 컸지 이런 분이 많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 더 강한 LG에너지솔루션을 잡는 양극재, 응극재 소재 업체가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잘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내수를 제외하고 세계 1위 라인에 쓰고 싶다 하면 그 라인을 줄을 잘 잡고 있으면 되죠. LG에너지솔루션에 테슬라에 납품할 때 양극재 소재는 LNF가 잡고 있고 응극재는 대주전자 재료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아까 전에 포르쉐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중국 내수 제외하고 세계 1위가 있다. 그럼 이쪽에 양극재 소재는 LNF 줄을 잡고 있고 응극재 소재는 대주전자 재료의 줄을 잡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NF나 대주전자 재료가 전부 20개월 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거기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2022년 6월에 한번 닿긴 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밑에서 상승을 시작했던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이후로 20개월 선에 처음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닿거나 두 번째 닿거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닿았던 곳을 처음 닿았을 때 강하게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이런 우상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LNF, 대주전자 재료를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강력한 양극재, 응극재 파트너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전자 재료 말씀해 주신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을 기류로 해서 양극재, 응극재, LNF와 대주전자 재료를 함께 살펴보면 질문이 맞았나요? 질문을... 위치에너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바로다 길을 잃었어요. 지금 가격. 지금 가격은 적당한지. 위치에너지도, 어차피 말을 했네요, 하긴. 위치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은 사실 우리나라 지수랑은 다르게 계속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던 기업들은 처음에 못 잡으면 너무 이격이 높아지니까 못 잡아요. 저처럼 계속 또 차전지 얘기가 몇 번 나올 동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쉬워서 접근을 할 수 있을 타이밍은 언제냐. 아까 말했을 때, 아라가 말한 거예요. 월봉에서 10개월이나 20개월 선이라는 이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상승을 처음 시작했던 때에 비춰봤을 때 처음으로 거기 닿았을 때예요. 닿았을 때. LNF가 지금 처음으로 거기 닿았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요한 라인에서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 수급이 형성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 전자료로도 마찬가지거든요. 20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치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티비처럼 쳐져 있는 게 위치에너지가 낮은 게 아니라 이런 대세 상승하는 기업은 거기까지 오면 그 대세 상승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말로 아프리카티비와 위치에너지가 그건 달라요. 지금 결이 달라요. 그거는 폭락이 심해서 밑에서 위치에너지가 낮다는 거고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거에 위치에너지가 낮은 것은 이 정도 중요한 이동평률에서 오면 위치에너지가 낮아진 거예요. 이 정도 줄어들었을 때 공략을 해야 또 차전지가 또 갈 때 갈 수가 있다. 아니면 아예 2차전지는 넘기고 다른 쪽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까지 봤고 지금 추세를 따라가는 순간에 어쨌든 위치에너지는 적절한 곳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제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저희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수업 소장과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